유령의 햄상을 썼으면 살지 않았을까? 홀진 뭔가 있었는데? 홀진 억! 스네골! 미친 그래민 미친 그래민 호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상연금폭주. 아이고. 휘불 꼬라지가. 최소한 실패. 최소한 실패. 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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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갓 갓 보험 미일친게임 스네골님 감사합니다 힝가스 스네골님을 표본 나부랭이랑 비교하는건 실례 아닐까 얼아루 구상변하러 갈까 어 구상변하러 갈까 구상변하러 갈까 구상변하러 갈까 더 써야 되는데 구상변하러 갈까 구상변하러 갈까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압도 크루기 독질기 고개도 없고 병체와 한번에 빠르다 버리기 파인트 비하혁 제발 소환 소환 난리 난리 이 으아아아 사마서 보스 도너데카 반죽해 공칼에게 앞사맞춤 안팝니다 미션 성공 똑백 카운터 치려고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이지 제 구성은 최강의 카드다라고 왔죠? 고맙죠 카나다라 마우스님 33개월 대거로 구독 감사합니다 야추백주님 싸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1만원 소환 감사합니다 고개 올리앗 미친 그루밍 착한 그루밍 착한 그루밍 착한 그루밍 착한 그루밍 착한 그루밍 마무리 몰아내 코 맨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지만 흐름이 더 이상의 조합을 해냈습니다 전혀 안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사일런트는 대각축하는 카드 없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모르겠고 일단 줘봐. 사귄지 아닌지 한번 직접 줘보면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김. 단어미약인데 지금.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했다. 위험했다. 저런. 개그튼 갬. 각각 생존자 예비중에 하나만 잡힘 된다. 나도 안 잡혔어. 슬더. 슬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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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카드를 지워라 카드를 지워라 카드를 지워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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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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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맥 투펑이 진짜 미친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턴 저렇게 뜨면 너무 힘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아봐. 잡았네. 내 민트 포션.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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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치웠나 시전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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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만 쏴면 된다 방어도 안 써도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 안 빠졌네 고고렘 주의 심장 이 정도 깨는데 달팽이는 못 깨네 정말 달팽이는 전설이다 중생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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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렘